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스 5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사실 어떻게 우리가 환란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환란은 육적인 것이고 구원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인해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농부는 땀을 흘려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하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아요 농사 지으면서 누가 내가 노동하는구나 내가 고생하는구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추수할 날들을 기대하며 즐거워하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사실에서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 삶의 결국은 이 땅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내가 가진 것에 관하여 늘 이 현상과 사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능력이 그 가치와 영광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좀 소극적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소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면 자랑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 표준 세번역으로 똑같은 구절 2절과 3절을 한번 교독해 보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함에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란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환란은 인내를 낳고 아멘 아멘 환란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이 환란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환란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가졌던 환란이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편하게 살거나 부요하게 살거나 만족함에 살지 않았습니다 매맞고 쫓겨다니고 옥에 갇히고 환란을 당하였지만 복음 때문에 환란을 당하나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라는 것이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나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만족하거나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은 주요일 날 다 산에 가고 덜에 가는데 나는 왜 교회 와야 되는가? 교회 안 오는 게 더 복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로써 살아가는 삶이 즐겁고 자랑스럽기를 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로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아니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보다 자랑할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주여 손자 자랑도 하고 여러분은 과연 내가 자랑할 게 십자가 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많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더 많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복음만이 영광이요 주의 나라만이 우리의 영원한 참된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 보면서 알듯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뭘까 바울은 이미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오물처럼 나는 버렸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도 바울이 버린 그 오물과 배설물을 아직도 붙들고 붙들려고 하고 있으니 오늘도 저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때론 이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나는 여전히 이 복음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오직 복음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저는 왜 우리에게 복음만이 자랑인가 아니 우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정말 바울에게서는 최소한 바울에게서는 최소한 왜 복음만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한란을 당하나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할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스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지 우리가 어려워서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려워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구원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우리는 그럼 구원 받고 좀 나아졌느냐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아지지 않아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처음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구원 받고 살아보면 은혜가 큽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구원 받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환란을 당하나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왜?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죄인일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물론 우리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뿐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늘 이 바울의 말씀을 보면 내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도 한때는 교회를 가벼히 여기고 내가 신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는 아내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격렬히 여긴 자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격렬히 여긴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이 불러서 주의 교회를 맡겨 사역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정 9장에 보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핍박한 자도 그를 택하여서 사도로 삼아주시니 나는 그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수되었을 때도 나를 구원하여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나는 자랑할 분입니다 세 번째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0절을 함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화목제로서도 우리를 구원하였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너희들의 과거의 제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너희는 영생에 이를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부활이죠 아멘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번제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됩니다 구약에 번제를 드릴 때 양의 피를 흘려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주의 용서받기를 원하고 용서받았는데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치승소에까지 들어갑니다 치승소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그 번제가 확정되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으로 무덤에 들어갔지만 마치 대체사장들이 치승소에서 다시 나온 것처럼 무덤에서 다시 나오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가 완전하고 정결한 것이 확정된 사건이 부활이다 우리들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고 살아나심이죠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육적으로는 어떤 환란을 당할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육적으로는 죽을지라도 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볼 것 없이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을 때도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 부활하신 것은 우리 구원을 확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뭐 사람이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확정된 자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잠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낭망하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오직 이 복음으로 인하여 절거워한다 절거워할 뿐 아니라 나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었다 나는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간다 그랬어요 오늘 한 날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하나 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 요동치 마시고 오직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한 날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함에 달려가는 복된 그레시든 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